아이돌 그룹 판타지 보이즈 김규래 알아? 알지, 오디션 프로그램 2위로 데뷔했잖아 김규래가 20대 헤어스타일리스트랑 사긴데 어? 누가 그래? 누가 그런 글을 올렸는지 퍼스트 업로더의 판타지 보이즈 김규래 열애설이라고 검색해보았습니다 최초로 올린 게시글은 2023년 12월 7일 15시 38분 X의 자신을 판타지 보이즈의 일본 팬이라고 밝힌 익명의 유저가 올린 글이었는데요 현재 운영 원칙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김규래는 2009년생으로 올해 중학교 3학년인데요 미성년자인 김규래와 20대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열애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익명의 팬은 자신이 해커를 고용해서 찾아낸 둘의 SNS 비밀 계정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는데요 콘서트 헤어스타일도 여자친구가 정해줬다 일주일 동안 트위터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메일 셀카를 찍어서 여자친구를 줬다고 폭로하였습니다 폭로 내용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지자 소속사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해당 폭로 및 대화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유포자는 명예훼손은 물론 각종 불법 행위를 법적 조치에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커 고용 진짜 미쳤나? 소속사도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줘야 납득이 가지 아동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 아니야? 중립 기업 받고 갑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게시물보다 빠른 게시물을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출처를 남겨주세요 pee evet 겸ор 고맙습니다 체육 ㅇ ㅇ 감사합니다.